일단은 차종은요 RX 8 타입 S 프리미엄 카구요 보디 CC는 스테이지 3에 민도 경량화 다 되어있고 경량화 작업은 다 되어있구요 엔진은 컴퓨터첨만 하는 상태구요 흑기계, 배기계, 과거기는 되어있는 것 같고 트렌트 미션은 우선은 이거 들어가있고 드라이브 트레이는 LSD 업타운 일단은 다 되어있고 선스펜션 다 되어있구요 타드는? 타이어는 스포츠 타이어 하드 타입이 들어가있습니다 프랙티스 가서 서킷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CD 코스 어시스트는 풀 수동이구요 크런치까지 사용을 할겁니다 스포츠 하드에 다음번 보시고 리엘로 하구요 총 5렙을 돌건데요 5렙에서 베스트 타입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하드에 더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